안녕하세요. 현자의 지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도전과 역경을 통해 어떻게 자기 성찰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어려운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 삶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며 때로는 자신을 의심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을 조려하며 피하려 하지만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내면은 더욱 간단해지고 청숙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인내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1.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우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우리의 성장을 결정짓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난을 대면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대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을 겪으며 외면을 더욱 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성찰의 중요성.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강점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에게 단순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배우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참 인간관계의 중요성,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친구, 가족 혹은 동료와의 관계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서로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타인의 고난에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혼자만의 시간과 자기 발견 고난은 우리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치 깊은 밤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고난의 시기는 우리의 내면을 비주는 가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재정립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기는 우리가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때로는 고독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중요성,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작은 결정일지라도 그것이 사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가능성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6. 성장의 과정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마주해야 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날개를 강화하듯, 우리 역시 성장의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성장은 또한 자신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평가나 의견에 의해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기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7. 고난을 통해 얻는 교훈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삶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하고, 그 도전 속에서 성장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내면에 단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며,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선택의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자의 지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